주황선 철도 복선 전철화 사업이 대략 3년 뒤인 2022년 말 완공돼 개통될 예정입니다. 이 가운데 청량리 안동 구간은 올해 말 개통 예정이라고 하는데 정작 준고속열차는 투입되지 못한다고 합니다. 그 속사정을 정동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. 2010년 시작된 중앙선 복선 전철화 공사 구간 가운데 도담 안동 구간은 대략 1년 뒤인 올해 말 개통됩니다. 11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. 당초 2018년 완공 예정에서 2년이 늦어졌습니다. 그런데 복선 전철화 공사의 목적인 준고속열차 투입은 바로 되지 않습니다. 복선 중 한 개 단선만 완공해 개통하는 반쪽짜리 개통이기 때문입니다. 공사를 맡은 철도시설공단은 임천각 앞을 지나는 기존 중앙선 철로를 걷어내 복원을 서두르기 위해 단선만 완공한 채 새 선로를 개통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. 따라서 나머지 한 개의 단선에서는 공사가 계속돼야 하기 때문에 준고속열차가 투입돼도 최대 250km의 시속을 내지 못합니다. 철도공사는 EMU 250이라 불리는 준고속열차가 내년 말 제작사로부터 도입될 예정이라 차량은 준비된 상태지만 중앙선에 기존 디젤열차 운행을 계속할지 EMU 250을 투입하되 디젤열차처럼 최대 시속 150km를 유지한 채 운행할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어느 경우라도 청량리 안동 간 1시간 반이라는 복선 전철화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. 다만 청량리에서 신경주까지의 중앙선 복선 전철화가 모두 완공되는 3년 뒤 2022년 말부터는 EMU 250 준고속열차가 본격적으로 투입됩니다.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.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.